어딨는데? 나 삥했어 안 돼 경아 대각집 대각집 하나에 여기 가자 삼총 오른쪽 바깥 마 바깥 싸운다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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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일차 가 가 가 왼쪽 방 들어가서 왼쪽 방 뭐야 왼쪽 왼쪽 기절 왼쪽 기절 필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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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얘네네 왜 이렇게 많아 양이 왜 왜 갑자기 바위 뒤에 있어 넌 라이디랑 사지마 개 대지가 하는거야 잡았어? 내 건데 슈발 뭐하지? 넌 라이디랑 왜 운전이나 하지? 잡을라 그냥 기절이거든 니 쏘러 나가는거 다 잡아줄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하면 돼 멘초에 오우 이거 가방꺼 문젠가? 우측 나오는거 방향이 아 이거 뭐야? 나 이거 대기절 다 죽어놨어 와 끝이야 이번에서 뛰어왔나보다 그니까 차 박아봐 왕관 뒤로 왕관 뒤로 왕관 뒤로 하면서 뛰어내려갔어 아 나 뛰어내렸다 기절 기절 아 아 저 다리다 왼쪽 위층 폭갈게 웃지말봐 집 뒤로 폭 갔다 웃지마 아 피해 야 밖에 피해 빨리 가서 내 쪽으로 내 쪽으로 내 쪽으로 내 쪽으로 아 나 바깥 3층에 갈게 제발 들어가기를 3층 기절 2층 있어요? 아긴 2층에도 갈게 살려갔다 아긴 3층에 바로 가볼게 3층 바로 붙자 형 폭 하나 더 들어갔거든 나 폭발 굿 주유소 싸운다 2번에 하나 2번 기절 이거 옛날팀은 그러면 MK가 라스는 거 같은데 이렇게 왼쪽으로 빠지는 거 반피 아래야 쟤가 확인 화킬이야 여기 바사 아니고 화킬이다 사실 한 대 맞죠 내밀어서 볼게 머리 한 대 나이스